안녕하십니까 나만사면 물린다TV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주식을 가장 못하는 유튜브 나만사면 물린다인데요 자 오늘 부르장에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못하는 유튜브 계좌를 인정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모든 종목은 물려있고요 메이크 금액은 5,410만원 원화출산은 2,040만원입니다 평가소니 마이너스 3,380만원 평가수익률 마이너스 62%입니다 여러분 자 BNK 마이너스 50% BU ELECT 마이너스 76% CWB는 양전의 송구역 6% 정도씩이고요 FOS 마이너스 41% FNJ 마이너스 70%입니다 OTO 마이너스 47% SOS 마이너스 65% TQQ 마이너스 55% YI는 마이너스 43% 처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인정됩니까? 세계적으로 가장 못하는 유튜브 나만사면 물린다 인증입니다 여러분 자 저는 FNJ율을 가장 비중을 많이 싣고 있고요 평당가가 30.5입니다 여러분 제가 현재 9달러죠 오늘 약간 2%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믿기지 않겠지만 제가 실전 투자 대회 나가지고 제가 8000명 가운데 50등을 한 사람입니다 자 그때는 제가 CCI 운매매법으로 큰 성공을 했죠 자 여기서 스톱게딩 슬로우 CCI가 운매될 때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올라갈 때 단기적으로 항세로 변했을 때 매도를 해가지고 다시 기다렸다가 이 CCI가 운매됐으면 다시 매수를 하고 다시 올라갈 때 스톱게딩 슬로우 항세로 변했을 때 매도를 하고 다시 CCI가 운매됐을 때 매수를 해가지고 제가 큰 수익을 얻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제가 여기 39달러에서 자 CCI가 운매됐을 때 당연히 비중을 많이 실었습니다 그때 누가 전쟁이 트인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 매수를 했죠 자 그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아 올커니 나는 이제 1억 부자 10억 부자가 금방 되는구나 생각했는데 그것만 다시 하라고 하는 겁니다 아 그래도 내가 돈이 있으니까 다시 오겠으면 매수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매수를 했는데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아 역시 내가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아 다시 이 스톱게딩 슬로우 이때 항세로 변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고마 전쟁의 첫 터짐에서 꼬라박는 겁니다 비중을 모든 비중을 다 사용했고 자 그래서 있는도 없는도 빈병 죽어가지고 월급이 생길 때마다 계속 무한적으로 물타기를 했습니다 계속 물타기 그때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2만 3만원 20만 10만원 물타기 했는데 이런 물타기 한다고 평당가 낮아지겠습니까 자 이때 제가 손절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원칙을 따지면 이 스톱게딩 슬로우 항서를 변했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를 때려야 하는데 벌써 나는 고전 대비 약 70% 빠졌다 생각해가지고 그래도 빨리 회복이 안되겠나 전쟁이 끝나지 않겠나 그리고 빅테크 종목이 실적 발표를 해가지고 올라가지 않겠나 생각하고 한 40달러까지는 제가 존부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런데 제 예상과 다르게 전쟁도 끝나지 않고 물가도 계속 올라가고 그 다음에 영준행님 파월행님께서 금리 인상을 한다 하길래 바로 직격타를 맞았습니다 자 그래서 제 평당가 69% 된 겁니다 제 원래 평당가 35달러인데 계속 끊임없이 물타기 해가지고 평당 30달러까지 마찬한 거고요 제가 요게부터 돈이 없기 때문에 월급이 타는 즉시 2만원 3만원 만원 2만원 3만원 4만원 5만원 2만원 3만원 4만원 매일매일 한 달에 매수해가지고 평당가 이 정도 마찬한 겁니다 자 오늘도 제가 매수를 합니다 당연히 스톱게딩 슬로우 항서를 일부 정리를 해야지만 저는 벌써 고전 대비 80% 처맞았기 때문에 저는 매도를 안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도 단기적으로 상승을 노리거나 단타를 치거나 일부 정리를 하실 때 이 스톱게딩 슬로우 이런 걸 잘 봐야 하는데 요게 때 일부 매도가 다 매도하는 게 아니야 일부 소액으로 매도를 하는 길을 저는 추천하고요 그 이유가 이 코로나 이전 때처럼 고전 대비 크게 빠질 때는 크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다 매도를 하면 망하기 때문입니다 자 저는 벌써 이렇게 처맞아 있어가지고 단타인의 수익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부와 장기 투자를 선택을 한 겁니다 자 오늘도 저는 그냥 이유없이 매수를 합니다 뭐 말이 필요하겠습니까? 평당가 낮춰야죠 자 오늘 두 주 살 수 있습니다 벌써 25,000원치 매수 10월 내 평당가 계속 낮춰가고 보류 수양 500주간이 처음 주까지 모을 때까지 매수를 계속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종목 많은 종목 빅테크 BULZ죠 요 종목도 한 1400만원 정도 1500만원 투자를 했는데 마이너스 75% 맞고 있습니다 똑같은 명령입니다 자 요게서 BULZ 같이 요게서 음봉분을 무한 매수를 하고 CCS 도깨딘 술로 이 밑에 때 매수를 했는데 꼬만 쳐맞은 겁니다 대응 방법이 없었다 왜 비중을 다 실었기 때문에 자 저는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 역시 현금이 중요하구나 지금 고점대 86% 빠진 종목에서 요게서 내가 뭘 대응을 하게 했습니까 그냥 돈이 생길 때마다 매수할 뿐 종목을 한다는 생각으로 종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CWEB 플러스 수익률이고요 그나마 제일 효자 중에 효자 종목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는 장기 투자자로 변했고요 그 다음에 CWEB는 이런 식으로 크게 올라갈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스토게팅 슬로이 단타치 필요 없습니다 그냥 500주까지 500달러까지 존부를 한다는 생각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최소한 제가 500배 이상 수익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BNKU도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식으로 단타를 많이 치고 스윙을 많이 했지만 결국은 전쟁으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폭락을 한 거예요 자 알겠죠? 제가 왜 평단가 높은지 이 SOSL도 똑같이 단타를 치다가 이런 걸 처음 올려가지고 평단가 높은 겁니다 자 BNKU를 실패를 했다 결국은 이런 식으로 포탄을 맞았다 다 전쟁 때문입니다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종목이지만 제가 지금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고 미국은 우상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절대로 실패를 하지 않는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저는 기도를 할 뿐이고요 인플레이션은 언젠가 잡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포기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미국은 우상을 한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좀 부탁드립니다 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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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